이번에는 매주 월요일 만나죠.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입니다. 뉴스 속에 답이 있고 종목이 있다. 돈이 있다. 이런 시각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이서구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력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고요. 오늘 어떤 뉴스인가요? 네. 오늘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 제가 주 후반부터 뉴스를 좀 많이 뒤져봤는데요. 역시 시장의 뉴스는 우리 주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뉴스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면 7월 인천공항 출입국자 331만 명. 개항일의 최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름 휴가 맞이해서 가족 단위 여행객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 덩감 되시죠? 바로 이것이 저희 돈이 되는 뉴스 실생활에서 이끌어내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와 연이어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대체 휴일제 도입 추진 내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설과 추석 명절 그리고 어린이날을 대체 휴일제로 되면서 공공부분부터 내년부터는 실시한다. 이 두 가지 뉴스로 유출을 하면서 주식시장과 연관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요. 새로운 직장인들이 달력을 받으면 매년 처음 하는 일이 올해는 공휴일이 얼마나 될까. 빨간날을 체크하는 거라고 하는데 올해는 앞두고 있는 추석도 그렇고 꽤 괜찮은 연휴가 있는 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여행 관련 주 가지고 오셨는데 돈이 되는 아이디어 그리고 테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들어오기 바로 전에 TV 하단부 보니까요. 제주도 여행객도 사상 최대라고 또 뉴스가 지금 자막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놓고 보면 휴일이 늘어나면 관련 주들이 분명히 실적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잠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힌트를 얻고 달력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달력 한번 보시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 이번 주 목요일 광복절이죠. 금요일 하루 쉬면 4박 5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9월달 달력인데요. 추석입니다. 추석이 수, 목, 금 그리고 토, 일까지 해가지고 5일을 쉽니다. 그런데 가운데 이틀을 쉬면 총합해서 9일을 쉬게 됩니다. 즉 5 플러스 2는 7이 아니라 9가 되는 연휴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산업 전반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아직 한 달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놓고 보면 이 본격 휴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관련 업종 테마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돈이 되는 아이디어로 어느 쪽으로 어느 업종 테마로 접근할 것이냐 한번 보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외국인, 내국인, 계양일의 최대라고 하는데요. 관련 업종 테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주, 여행업체, 호텔, 카지노 이렇게 여행 관련된 수혜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관련 종목들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공주, 다들 아시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이외에 저가 항공주들도 있는데요. 일단 대표주들인 이 두 종목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세는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다소 수익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호텔 면세점 쪽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호텔 신라가 독보적인 존재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접근해도 되겠느냐? 하지만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종목으로는 SK네트워크가 있고요. 이마트가 있는데요. 자회사 쪽으로 면세점이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이들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실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여행 사업체 종목군들이 있죠. 하나투어, 모드투어, 그리고 티켓팅을 하는 인터파크, 그리고 참 좋은 레저, 레드컵 투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투어와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향후 기대에 불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이 카지노 업체죠. 그래서 GKIRL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강원랜드 이렇게 주요 업체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드는 뉴스에서 이슈와 관련된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 소개해주신 거는 좋은데요. 너무 많습니다. 콕 집어서 타픽이 뭡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또 어제 밤에 뉴스를 또 뒤져보니까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신문이라든가 뉴스를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걸 제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죠. 네, 지난주에 정부의 정책이 뉴스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사도 수출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다. 여태까지는 이것이 별로 역할을 못했었는데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였었죠. 그런데 이 제조업을 갖다가 제조업에 지원되는 세제 지원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요건으로 가면서 서비스업, 내부적으로 서비스업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호텔, 여행업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휴가 시즌이라든가 그리고 추석 연휴가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행업체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대표 타피 종목은 무엇일까? 한번 두두두두 한번 안 해주십니까? 두두두구 두두두구 대표 종목으로 모두 투어를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모드투어 3분기 최대 성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7월, 8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역시 이 추석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외국 쪽으로 나가는 여행객 쪽에서 있다는 걸 놓고 보면 상당히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대 불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의 실적 흐름을 잠깐 보면 7월 패키지 예약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8월 달 바로 이번 달에는 전년 대비 10%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월 달 추석인데요. 예약이 엄청납니다. 전년 대비 52%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을 놓고 보면 자, 보시죠. 7월, 8월, 9월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에서 3분기는 분명히 좋을 것을 예상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접근을 할 때요. 뉴스에 대한 모멘텀이 미래 한 달 혹은 두 달 뒤에 나타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매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내국인이 외국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점차 중요해지는 것이 인바운드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행사도 수출금융 혜택 즉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썼을 때인데요. 즉 인바운드라고 하죠. 인반도의 모드투어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한류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냐. 자회사로 모드투어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바운드 즉 내부에서의 여행객 쪽에서는 1등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등 기업, 여행기업이라면 하나투어를 기억하실 텐데 인바운드 쪽에서는 이 모드투어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럼 모드투어로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실적이 급증될 가능성 그리고 성수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적 한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되는 뉴스. 여행주의 포커스를 맞추셨고요. 여행업체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있는데 모드투어를 매력적으로 보셨습니다.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주세요. 여기에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향후 미래에 있을 이슈를 현재 입장에서 뉴스로 파헤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혜를 받아서 상승하는 주가 기대보다는요. 일주일 동안 한번 사 모아서 다음 주 혹은 그 이후에까지 모멘텀이 소멸될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드투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수로 일주일여 일주일여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데요. 2만 7,500원 하단부, 박스권 하단부인데 바로 앞에 있는 갭자리입니다. 바로 이 갭자리 상단에서 2만 9,000원까지 이 밴드로 잡으면서 분할 매수로 한 일주일 단기로 모아가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차로 3만 3천 5백원 2차로는 4만 원인데요. 이거는 과연 언제쯤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역시 모멘텀, 이 뉴스가 이슈화가 되는 즉 소멸되는 지점이 추석 연휴 기간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 연휴 기간 때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주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증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2만 5,500원 바로 이 하단부입니다. 박스권을 종가상 이탈한다면 제외하는 손절선으로 정하고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속에 종목을 찾아라 돈이 되는 뉴스 오늘 여행주였고요. 모두 투어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 이석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